제외하고 오늘 시작은 조금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한 신문을 읽다 보니까 한 젊은 분이 젊은 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재기전에 성공한 인생 역전공에 성공한 그런 내용들이 인터뷰가 실려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통과일 샌드위치 혁명 아마 책을 냈는 모양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사장입니다. 후르츠 산도 개발자인 오야마 고우키 아주 젊은 아주 젊은 분에 관한 그런 인터뷰가 실렸는데 인터뷰도 젊기 때문에 참 좀 발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 저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면 관심 있게 이렇게 읽어보는데 직접 사람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기자가 대신 물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야마 고우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저의 실패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강구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30세니까 19살에 이제 대학을 자퇴하고 집을 떠났네요. 그 이제 당신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도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불만투성이고 또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가출하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도에 외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연루하셨으니까 회사가 가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와가지고 관여를 해서 이제 아주 대히터 작품인 일본을 홀리고 해외로 뻗어나간 히터 상품은 2018년 이 청년 손에서 탄생했고 이름은 후르츠 산도 지금은 우리도 즐겨 먹는 생과일 샌드비치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상품을 이렇게 유행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외할아버지고 어린 시절인데 이제 아마 황소자리에서 책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 젊은이죠. 우리 후르츠 산도는 현재 400종에 이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한 고객이 너무 맛있어서 울고 있어요라는 히트 말 때문에 엄청난 리트윗을 거쳐가지고 단박에 여러분들 인기 상품이 된 그런 비결이 나오고 처음에 이 상품을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40명까지 이름들 늘어난 지금 이제 아주 의욕에 차있는 그런 젊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가 산도가 샌드위치였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 이게 굉장히 긴 인터뷰입니다. 긴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약간 30세 젊은이가 사는 방식에서 하나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젊은 분이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젊은 분의 인터뷰에서 내가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시금치하고 열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야채도감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저는 일단 무엇을 맡으면은 걱정이나 불안은 옆으로 밀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낙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야기가 참 제가 주목한 부분인데 기자가 묻습니다. 막막할 때는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요? 이렇게 아마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네, 화장실을 청소해야지 하다가 그냥 볼 일만 보고 나오면 마음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청소를 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그 행동이 성취감이나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쓴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글을 읽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건데 오늘 저는 30세의 소위 과일 샌드위치를 가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30세의 젊은 분에게서 이 이야기에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자세 자기 삶에 대한 그런 태도 이거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깥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세상에 있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접하거나 막막할 때나 좀 이렇게 위기라고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거나 근심이 많거나 염려가 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작은 단위의 일 가장 낮은 단계의 일 그걸 일단 시작을 해나가는 거죠 이분한테는 화장실 청소가 그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작은 가장 먼 미래까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그 일의 분량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100등분으로 남은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00분의 1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100분의 10이 해결되고 100분의 20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30세에 과일 샌드위치를 히트시킨 그 젊은 날 방황 끝에 여러분들 자기 일을 찾은 분한테 느낄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은 가장 본인이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이고 그리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가장 밑단위의 일인 거죠 그걸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들이 참 중요하네요 여기 외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것이 누군가가 건네는 음식은 무엇이든 감사히 먹자 이런 거 있죠 음식 남기지 않고 성실하게 음식 먹는 것도 성실하게 먹는 거죠 책의 사장을 맡았을 때 인생의 외상값이 한꺼번에 청구된 기분이었다 이런 건데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법이 없으니까 20대 여러분들 좀 게으르게 보내면 30대 40대 비용 청구수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이분은 외상값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생의 외상값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 각오도 담겨 있습니다 책임감이 참 실종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여기 페르키나 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어제 용산 삼각지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선거 문제가 밝혀지느라 원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본인은 비용을 치를 피로가나 이런 걸 느낀 분들이 아주 적은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광화문 빼고는 몇백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나이든 사람도 절실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먼저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건 공동 전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일이고 본인 앞가름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할 테니까 정해진 길이고 예상한 길이고 그런 거죠